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2.4 주택공급대책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3기 신도시와 2.4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광명 시흥지구를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LH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이버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광고 시장 비수기에 더불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4,991억 원, 영업이익 2,8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8% 증가, 1% 감소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검색을 비롯해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4대 신사업이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고, 현금 창출 능력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조적 에비타는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인 4,4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전통적인 광고 시장 비수기 영향과 더불어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보상 비용이 회계적으로 선반영되며, 인건비 등 영업 비용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5,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어제 장마감 후 1분기 매출이 6조 8,8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23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1분기는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비수기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홈코노미 트렌드의 영향으로 TV와 정보통신기기 제품 등 대형 패널의 수요가 견조했습니다. 또 산업 내 부품 수급 이슈 영향으로 LCD 패널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TV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점이 달라지면서 OLED TV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성과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경영 체질 개선 노력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2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조 8,3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고, 순이익은 8,867억 원으로 155.8% 늘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와 국내 소비심리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전 부문의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